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카야마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는 2.6이고, 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오늘 저녁 6월 3일 저녁 10시 21분경입니다. 안사이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것은 굉장히 안좋은 시그널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와카야마하고 오사카 교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죠. 그러면서 효고현까지 영향을 주는데, 효고현은 말씀드렸었죠. 여기 옛날에 효고현의 고베 시라고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이 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도쿠시마, 시코코의 도쿠시마와, 카가와, 에이메이와 고치현이 있는데, 에이메이와는 말씀드렸듯이 카타원전이 있고요. 고치현 밑에는 난카이 트러프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지진은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구마모토현과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 쪽에 중앙구조선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도쿄 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도에 도쿄23구와 다마시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 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또 시조가 쪽에서도 지진이 났죠. 굉장히 지금 나간호도 지진이 났고요. 과거의 후쿠이 대지진과 기후현이 주부지방도 걱정이 되고, 정말 총체적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오늘 6월 3일 지진을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도쿄10도에서 새벽 1시 48분에 2.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지진이 미야코섬, 여기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약 290km 떨어진 곳입니다. 4.6의 강진이 났고요. 세 번째 지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시카와죠. 이시카와 여기가 주부지방입니다. 4.2의 강진. 네 번째 지진이 보시면 지금 이 와카야마현 남부인데요.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6월 3일 저녁 7시 9분 58초에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1.2km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지진이 우리가 전부 말씀드렸지만 3월 2일에도 그때 북스마트라의 시나봉 화산이 폭발했었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물론 추가적으로 물화폐라든지 화산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오늘 또 5.1. 지금 보시면 또 4.8. 계속해서 지금 6.1, 5.1, 4.8. 세 번의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지진은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저희 교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일본의 지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특히 필리핀의 지진은 주의깊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 또 여기 4.8. 좀 전에 또 냈네요. 지금 4.9. 이게 심각하니 벌써 다섯 번 났죠. 강한 지진이. 오늘 6월 3일이에요. 이게 좀 약간 글쎄요. 상황이 필리핀 4.8. 사랑가니에서 4.8이면 조금 사랑가니는 예민한 지역인데요. 아, 여기도 6월 3일 4.4. 지난번에 7.1대가 바로 요 근처였지 않습니까? 7.1대의 필리핀 지진이 한 이 정도였었죠. 다바오에서 한 이 정도 거리. 지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지진 상황이 일본의 오늘 저녁 이후의 지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게 지금 하는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직접 도쿄를 한번 때릴 점 강타할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도쿄를 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직접 도쿄를 강타. 지난번처럼 도쿄 23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마시라든지 이쪽을 직접 강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언저리를 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냥 뭐 기우현, 후쿠이, 나가노, 아니면은 이와테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직접 도쿄를 한번 칠 것 같은 상황이 자꾸 보여집니다. 이틀 전에도 그때 그 도쿄 근처에서 큰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간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이게 지금 일주일 지진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괌에서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은 괌이죠. 올라오면서 5월 30일 그 다음에 화산섬에서 4.2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에서 4.5 어제 4.5 그 다음에 또 오가사와라 5월 30일 5.4 강진 그리고 이제 이즈제도에서 4.9 5월 31일 그 다음에 6월 1일에 이 혼슈오 이 지진이 물론 이제 5월 31일날 그 알래스카에서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왠지 그 알래스카와의 직접 영향보다는 남태평양 쪽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시기로 봤을 때 도쿄를 직접 수도 직화 지진으로서 도쿄를 직접 칠 만한 그런 시기에 자꾸 다가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쿄 수도 직화 지진에 한번 크게 날 만한 시기가 지금 되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바현의 하사키죠. 4.7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또 지바현의 하사키 6.4 어제 4.4 아 여기 또 타카하키 여기도 지금 5.5의 강진이죠. 5.5의 강진 지금 이바라키와 지바현 이 두 군데에서 계속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요. 5.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군발 지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간호의 군발 지진이 교토대학교와 축구바대학교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상호 연관성이 있다 라는 발표를 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의 최근에 계속되는 군발 지진들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여 차례 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활성단층이 뭔가 이쪽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나겠는데 이게 지금 이 도쿄하고의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의 지진이 그러니까 이 이 사이타마르치이 도쿄 쪽에 활성단층이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좁혀져 오는 듯한 느낌 도쿄로 그래서 저는 도쿄에 한번 큰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